하피뉴위! 하피뉴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코린이들에게 한줄기 피치되는 방송 코잉라이트 MC 윤송아 새모칠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와 새해네요 새해 이렇게 첫 불을 밝혔습니다 2020이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투자하는 암호화폐마다 대박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오늘은 정말 게스트들이 풍성해요 그쵸? 갑자기 많아졌어요 기분이 좋은데요? 진짜 기분이 좋아 보이시는데 되게 팬이었거든요 저희 또 방송국에서 크립토투데이를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리더랩의 김정수 팀장님 너무나 오랜만에 뵈어요 네네 반갑습니다 블록체인 마케팅 전문가 김경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수민 팀장님 소개 부탁드려요 벌써 2020년이 됐네요 2019년은 진짜 1년이 눈 깜짝할 때에 간 것 같아요 이번 2020년부터는 정말 암호화폐 시장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방송을 하겠습니다 아직도 똑같은 거래소랑 같이 일하고 계십니다 아직이요? 안 잘리셔요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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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리 변호사님은 엘사로 변신하셨어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변호사님께 엘사로 변했잖아요 아닌데요? 규정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샤방샤방 빛나는 크립토가 금이 되는 순간까지 너무 좋네요 밤하늘에 별들이 가득한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새해를 맞아서 조금 신경 써 2020이잖아요 희망찬 새해 저희가 새해를 맞아서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데요 각자 2020년도에는 이래서 암호화폐 시장이 좋아질 것 같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호재거리가 가상자산시장으로 들어오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지금 블록체인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생겼고 또 서울시의 블록체인지원센터라든지 아니면 부산의 블록체인특구 같은게 만들어져서 어쨌든 이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수순을 밟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리 가상자산에 투자하시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상으로도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조금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또 저희가 대기업이 이제는 블록체인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기대해도 좋은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팀장님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2020년엔 되게 좋은 한 해가 될 것으로 많이들 예측이 되기 때문에 저희 거래소 입장에서도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또 2018년 한 해가 그렇게 뭐 거래소뿐만이 아니라 프로젝트사에서도 2018년 말에 조금 더 좋아질 것이다 뭐 2019년 말에 좋아질 것이다 이러면서 힘 빠지는 부분이 많았는데 2020년에는 정말 그런 부분들이 좀 현실화돼서 블록체인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투자하시는 분들이 모두 다 행복해질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좀 저는 기원하고 있습니다 현호사님께서는 네 특금법이 이제 통과되고 곧 1년 뒤부터 시행이 될 텐데요 그러면 이제 거래소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암호화폐도 한 발짝 더 합법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확실히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뭐 기관 투자자나 이런 영역에서도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면 더욱 더 활발하게 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최근에 고팍스가 투자를 유치했다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뭐 그런 것도 한 가지 긍정적인 시그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프로 하면서 굉장히 안 좋은 얘기도 많이 들었잖아요 맞아요 부정적인 사건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긍정적이고 좋은 사례들 많았으면 좋겠고요 저는 늘 이제 하는 것처럼 감도님처럼 저 옆에서 지켜보겠습니다 투자는 아 지금 사실 저도요 법을 좀 믿어요 법은 그래도 나쁜 사람들을 좀 잡는다 그렇죠 이런 거를 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에 있는 어떤 바이러스 같은 이 버그들을 조금 이렇게 어떻게 속아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을 해 봅니다 맞습니다 이 정기국회가 이제 기간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임시국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4월 총선 전에 이제 통과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국회 상황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아 그러면은 이번에 정말 통과가 되는 거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긴 합니다만 금융위원회에서는 이번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뭐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특금법이 시행되잖아요 그러면 암호화폐가 제도권 편입 수순을 밟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기대심을 좀 갖게 만드는데 그 밖의 암호화폐에 관한 정부의 어떤 정책이나 대책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정부에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이 특금법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 있어서 뭐 블록체인 진흥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하지만 뭐 정부와는 별개로 지자체에 이제 따내서 부산 블록체인 특구도 지금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또 제주도도 이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블록체인 지역특구를 지원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대한변협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자율 규제를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뭐 정책들이 지금 하나씩 차곡차곡 정책을 위한 이제 준비 작업이 하나씩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는 중입니다 기존에 계속되는 이야기지만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이었고 블록체인은 그래도 좀 긍정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지금 변호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래도 블록체인에 대한 정부의 정책들은 조금 기대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떤가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선진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나 뭐 중국 중국에서 이제 활동하는 영역에 따라서 우리가 그 방향성을 이제 따라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현재 미국 중국 같은 경우에도 블록체인과 암호 자산에 그 관련해서는 수동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국가가 갖고 있는 화폐에 대한 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밖에 보여지지가 않아서 일단 그 부분이 많이 부각이 돼서 조금 수동적일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은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뭐 지금 국내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시범 사업들 있잖아요 서울시 블록체인센터 아까 얘기한 그런 부분들도 우리는 거래소나 코인회사들은 여기에 입주를 좀 뭐 별로 좋아하지 않거나 그런 반응들이 있는데 사실상 그거 빼고 나면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플랫폼들이 몇 개 없어요 뭐 한화, LG, CNS, 삼성, SDS 같은 대기업들이 블록체인 플랫폼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는 OK라고 하는데 지금 사실 그 블록체인과 그 기술이 미래로 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 스타트업들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코인빛에도 상장한 여러 가지 코인회사들이 코인을 발행해서 투자자들을 유치해서 이 투자금을 가지고 스타트업을 열심히 활성화 시키는 그런 곳들이 나중에 뭐 제2의 제2의 유명한 이더리움 같은 그런 화폐처럼 그런 플랫폼이 될 것인지는 아직 모르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런데 정부의 정책이 어쨌든 규제나 가이드라인이 명확해야만 이 사업을 열심히 펼칠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러지 못한 시장이라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새해에는 좀 그런 게 아까 말씀하신 특금법도 좀 통과가 되고 이 정해진 규제 라인 안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그런 발판을 우리가 마련해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블록체인을 정부에서 육성하는 게 대기업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 자금들이 쓰여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스타트업이나 시작한 지 몇 년 안 된 이런 데들을 좀 육성해야 되는 건데 이거 좀 이상해지는 거 아닌가요? 일단 근데 시장의 신뢰도가 지금 굉장히 바닥을 쳤죠 왜냐면 해킹 사건도 그렇고 대중들의 시선이 이미 따갑기 때문에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스타트업들에 우리가 좀 육성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선뜻 나서기가 쉽지가 않죠 아무래도 그러니까요 이렇게 새싹들을 키워야 되는데 다 큰 대기업들을 이렇게 키우는 거는 뭐 딱히 그렇게 따지면 국내에서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 분위기가 사거리게 좋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궁금하거든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 자체에 대해서 어떤 기조로 본인이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사실 업계 내에서도 되게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이걸 금융산업으로 봐야 될지 기술산업으로 봐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데 제가 봤을 때는 블록체인은 기술산업이고 약간 암호화폐는 금융산업으로 좀 약간 갈라놓은 것 같아요 아예 다르게 생각을 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프로젝트는 이거를 그냥 금융사업으로 해서 이 사람들 돈도 벌어주고 투자해서 투자 수익을 낼 수 있게끔 하고 그게 물론 가장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투자자들한테는 근데 국내에서 어떤 프로젝트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되게 기준점이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따지면 이제 티아님이 봤을 때 그래도 투자 시장에서 그래도 호자를 불러 이렇게만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아예 없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본 프로젝트 중에는 뭐 차라리 현실성 게 괜찮다고 하는 거는 현재 투자금이 안 모이니 우리가 이거 투자금을 거짓말할 수도 없고 우리가 만약에 지금 100억을 모아야 되는데 10억 밖에 안 모이고 20억 밖에 안 모였다 치면 차라리 이걸로 이 돈을 진짜 뭐 먹고 싶은 거 좀 참고 사비 좀 들여가면서라도 이 기술을 구현, 완성을 시킨 다음에 이 플랫폼을 뭐 대기업에 팔겠다 약간 이런 프로젝트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하는 블록체인이랑은 또 그게 좀 다르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기업이 어쨌든 중앙집권적이고 어쨌든 정부 중앙집권적인 거를 탈피하기 위해서 나온 이게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뭐 금융상품이라고 밖에 취급이 안 되는 현실이 되게 유감스럽고 그거를 얼마나 사람들이 돈보다 뭔가 중요한 게 있다는 거를 느끼느냐에 느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긴 한데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거이거도 쉽지는 않네요 그래도 지난번 특강을 들었을 때 뭐 들었지만 삼성이나 카카오 같은 대기업들이 이 블록체인 산업에 진출을 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움직인들은 당연히 호재로 좀 작용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리브라라고 페이스북에서 발행한 세금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붐이 이렇게 잃었고 그 덕에 이제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서 사실 300만 원이던 비트코인이 이 가격까지 올라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가상자산 투자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호재가 될 수 있죠 근데 그 호재거리가 이미 다 소진이 된 게 이제 한계고 지금 이제 막 떨어져 연말에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다가 올 초에 이제 약간 횡보를 하고 있을 건데 지금 저희가 이 카카오라든지 삼성 SDS라든지 이런 대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이 발판을 마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인프라를 확보를 해놓고 나서 이제 다양한 산업들이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활성화되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러네요 순서가 중요하죠 얘기를 듣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면 기존의 스타트업들이 먼저 시작했는데 갑자기 대기업이 들어와서 역전이 되지 않을까 저는 우려했는데 오히려 대기업이 길을 잘 닦아 놓으면 바르게 갈 수 있게 그럼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 상용화 언제 될까요? 사실 상용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코인 회사들이 상용화라고 해서 플랫폼들을 이제 출시를 하거든요 근데 이 플랫폼들이 SNS나 커뮤니티 보상형 커뮤니티다 미디어다 이렇게 해서 발행을 하는데 사실 사람들이 사용을 안 하거든요 사용을 안 하면 그건 발행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요새는 토스뱅크나 우리 카카오톡의 이모티콘을 활용해서 만드는 카카오뱅크나 이런 것들에 열광하는 거는 기존의 어떤 인프라가 확보가 된 상태에서 대기업들이 자금을 어마어마하게 투입을 해서 마케팅을 해서 사람들 끌어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블록체인으로 전환을 하든지 아니면 금융시장으로 진출을 하든지 이런 게 이제 수순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삼성 SDS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 훨씬 더 빠르게 상용화할 가능성이 높긴 한데 예를 들면 저런 게 있습니다 작년에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받은 한컴 위드 같은 경우에는 한글과 컴퓨터 우리가 알잖아요 그 파일 안에 블록체인을 심어서 이 파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검증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블록체인 플랫폼 한컴 S레저라는 걸 이용해서 또 데이터 위변조 시스템이나 계약 정보가 영원히 남게 하는 뭐 그런 것 때문에 상도 받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계속해서 블록체인 플랫폼 상용화를 도전하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나와야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손에 쓸 수 있는 그런 블록체인 플랫폼이 나오지 않나 싶고 또 우리가 몰라야 돼요 블록체인 기술을 저는 모르거든요 블록체인 전문가라고 하는데 마케팅 전문가고요 사실 블록체인은 저도 잘 몰라요 잘 모르시죠 코딩 하나도 할 줄 모르는데 전문가로 불리잖아요 근데 일반인들은 그걸 몰라도 돼요 그렇죠 블록체인이 쓰이는 게 이게 블록체인지 아닌지도 필요도 없고 우리는 잘 만들어진 것만 잘 사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 블록체인은 기술 그런 말을 잘 만들더라도 이제 ICO 문제를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구체적인 그런 범위였었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혹시 그 ICO에 대한 전쟁이나 뭐 특별한 법이나 그런 변화되는 거 혹시 따로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ICO 관련된 이제 법률이 제정될 것은 없고요 다만 이제 제주도에서 ICO를 이제 가능하게 하겠다 뭐 이런 발표가 과거에 있었고 이제 지금 중요하게 조금 주목할만한 건 싱가포르에서 이제 페이먼트 서비스 액트라고 PSA 법안이 이제 시행이 1월부터 이제 되는데요 거기서는 이제 디지털 지불 토큰 서비스 또는 뭐 전자화폐, 전자화폐 발행 서비스 같은 것들 규정을 이제 새롭게 하고 있고 이제 이전에는 그 PSA 액트가 이제 피앗 머니에 관련된 것이었지만 이제는 이제 지급 결제 수단으로써 이제 암호화폐나 전자화폐에 대해서까지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특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디지털 지불 토큰 서비스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저희가 흔히 말하는 유틸리티 토큰이나 뭐 지불형 토큰 같은 것들도 그에 포함될 수가 있기 때문에 ICO를 하는 어떤 그런 사업자들도 이 PSA 법안에 규제 아래 들어가게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ICO 관련된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의 큰 변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요 국내 이것이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는 또 이야기도 있는데 또 주문 들어가는 또 뭐 네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잖아요 이것만은 좀 조심해야 된다 하는 점이 있을까요? 과거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싱가포르나 이런 데 어떤 법인을 설립해서 그 법인을 통해서 ICO를 해서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이 법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런 유틸리티 토큰 발행 같은 것이 PSA 액트에 규제 아래 들어간다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PSA 액트에서 이제 규정을 하는 것이 라이센스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업자들이요 디지털 토큰 지불 서비스를 하려면은 라이센스를 받아야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ICO 같이 전자화폐 발행을 해서 뭐 판매를 하거나 서비스를 하게 될 때 이때도 라이센스 받아야 되기 때문에 ICO 하는 법인들이 이제 아무런 라이센스 없이 이제 기존에는 유틸리티 토큰 발행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라이센스를 받아야지만 동일한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점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라이센스 어디서 받으시는 건가요? 이게 싱가포르의 MAS라고요 이제 MAS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금융청 비슷한 기관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관을 통해서 이제 라이센스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굉장히 바쁘신 얘기였는데요, 올해? 네, 바빠지면 저는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라이센스를 받고 해야 되면 지금 옆에 계신 두 분은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 분들인데 굉장히 뭐 이렇게 복잡하고 바빠질 것 같아요 어쨌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이미 다 이렇게 해놨나요? 지금 발행하려는 사업자들이 많이 유의를 해야 되는 점이고요 기존에 이미 발행한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와서 발행을 추가로 하는 것이 아닌 이상은 라이센스 취득과는 조금 무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이센스는 이제 빨리 받을수록 좋은 건가요? 직접 사업을 하시려면 사실 라이센스 받아야 되고 유틸리티 토큰을 가지고 뭔가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해도 라이센스 받기는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가상 자산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마케팅 회사예요 그렇죠 김현수 씨한테 궁금한 거 있는데 마케팅 일을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도 조금 알 것 같긴 한데 네 그건 전문가죠 그렇죠 왜 그런 비즈니스를 하지는 않고 그냥 마케팅만 하시는 거예요? 일단 저는 비트코인 말고 그 외에 코인들을 알트코인이라고 부르는 건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이더리움을 포함한 알트코인의 95%는 저는 망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스타트업들이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고 투자 받은 자금들을 지금 제대로 운용을 못해서 파산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전년도에 저희가 개발을 할 거 아니에요? 블록체인 회사들이 오픈소스라고 공개된 소스를 계속해서 이 회사가 개발을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게 GitHub이라는 사이트에 계속 업로드가 되거든요 근데 이 통계에 따르면 한 60% 회사들이 그거를 한 줄도 추가하지 않았다는 거는 뭔가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대로 이제 킵할까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한 줄도 추가를 안 했대요 몇 년 동안 전 세계에 지금 상장된 코인이 3,900개가 넘거든요 근데 그 코인들이 지금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지금 도덕적인 문제로 라든지 아니면 회사 운영으로 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부딪혀서 지금 힘들거든요 운영이 그거는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이 하락장이 오면서 더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예견했다라기보다는 운이 좋았죠 저는 아예 방향성을 이 업체들을 서포터하는 역할 행사를 도와준다거나 아니면 PR 홍보를 해준다거나 인터뷰를 한다거나 이런 컨셉으로 처음부터 사업을 3년 동안 하다 보니 중간중간 보다 보니까 와 이거는 정말 쉽지 않겠다 쉽지 않겠구나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사실 저는 계속 암호화폐도 받지도 않고 계속 꿋꿋하게 이렇게 잘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 선물로 준다고 해도 안 받으신 거예요? 네 절대 안 받습니다 와 이걸 유명합니다 그럼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 이제 싱가포르 가서 등록을 하고 오셔야 돼요 생각해보면 참 한 편은 재밌긴 한데 한 편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확정 없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잠시 그러면 프로그램을 걱정하고 이제 저한테 더 이상 너무 흥미롭게 손을 겪는 것 같은데